토트넘의 이번 패배는 마치 강렬한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좌절을 연상케 합니다. 브라이턴과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리그 순위 유지라는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경기 내용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브라이턴은 4-2-3-1 전술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 전술은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오케스트라처럼 각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베니 웰백은 최전방에서 공격의 창을 담당했으며 보호나노테 그로스, 페드루는 2선에서 창의적인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미드필더 진영의 밀러와 길모어는 마치 경기의 지휘자처럼 팀의 리듬을 조절했고 힌셰루드, 반헤케, 덩크, 이골으로 구성된 수비진은 견고한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스틸은 마지막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토트넘의 4-2-3-1 전술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았습니다. 최전방의 히샬리송은 경기의 천병으로서 그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공격의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2선의 브래넌 존슨, 대한 클루셉스키, 그리고 손흥민은 마치 활발하게 춤추는 별들처럼 상대의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미끄러지듯한 움직임과 예리한 시야는 언제나 상대팀에게 위협적입니다. 3선의 파페사로와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조합은 마치 견고한 성벽과 같아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수비진의 우독이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그리고 포로는 마치 방패를 든 전사들처럼 골문을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비카리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불행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키 판더팬, 제임스 메디슨에 이어 핵심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부상 이탈 소식은 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로메로의 부상은 팀의 수비 라인에 공백을 남겼으며, 이는 마치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서 로메로의 부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그의 결장은 팀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로메로가 전반전만 소화하고 교체된 것은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로메로의 부재를 어떻게 메울지,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들은 마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항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메로의 퇴장과 판더팬의 부상은 마치 항해에서 나침반과 도출 잃은 것과 같아 팀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첼시전에서의 로메로 퇴장 이후 3경기 연속 패배는 팀이 겪은 어려움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이는 올 시즌 토트넘의 가장 부진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판더팬의 부상 복귀 일정도 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에서 판더팬의 복귀가 아직 불투명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트넘에게 더욱 어려운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센터백 포지션의 두 주전 선수가 결장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공백을 남기는 것과 같아,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로메로의 결장으로 인한 센터백 포지션에 대한 대체 선수 선택은 토트넘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의 퇴장 징계 당시 에릭 다이어를 선발로 기용했지만, 다이어의 부진으로 에메르송 로얄을 센터백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는 팀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에메르송 로얄의 센터백으로서의 역할은 마치 새로운 배역에 도전하는 배우와 같아, 그의 적응력과 경기 운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다가오는 경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팀의 수비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로메로와 판더팬의 부재는 분명히 큰 손실이지만, 축구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가득 찬 스포츠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강한 팀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턴의 이 경기는 마치 격렬한 물결이 부딪히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토트넘은 전방에서 브라이턴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는 마치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존슨의 돌파와 크로스는 팀의 공격적 의지를 잘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턴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웰백의 역습은 마치 번개처럼 빠르고 예리했습니다. 웰백의 슈팅과 재차 시도된 오른발 슛은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으나, 골키퍼 비카리오의 뛰어난 선방으로 막혔습니다. 이는 비카리오가 팀의 마지막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공격 시도는 마치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히샬리손과의 패스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허물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슈팅이 수비에 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브라이턴의 선제골은 마치 극적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강렬했습니다. 페드루의 화려한 드리블과 힌새루드의 자신감 넘치는 슈팅은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리며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비카리오가 손을 쓸 수 없었던 힌새루드의 골은 토트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토트넘의 13경기만의 선제 실점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며, 이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축구팬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는 마치 극적인 영화의 전개와 같았습니다. 데이비스의 실수로 인한 브라이턴의 기회 창출은 경기의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데이비스의 패스 실수가 중앙에서 끊기면서 브라이턴은 토트넘 페널티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페드루에게의 패스는 포로에 의해 차단되었지만 브라이턴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드루의 슈팅이 비카리오에 의해 안정적으로 막혔지만, 토트넘의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들은 실점 이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 수비 진영에서 공을 뺏기 위해 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나무와 같은 브라이턴의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브라이턴 선수들의 흥분은 경기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웰백의 슈팅 시도가 클루셉스키의 유니폼 잡아당김으로 방해를 받았을 때, 브라이턴 선수들의 항의는 그들의 강렬한 승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심의 VAR 판독과 페널티킥 선언은 브라이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페드루의 페널티킥 득점은 마치 저격수의 정확한 명중처럼 비카리오를 속이며 골문에 꽂혔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에만 두 골을 실점한 것은 올시즌 개막전 브랜트포드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는 팀의 큰 위기를 알리는 사인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을 꾀할지, 그리고 팀의 방어 전략을 어떻게 재정비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이 경기는 계속되는 토트넘의 도전과 브라이턴의 강력한 공격 사이에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만회 시도는 마치 빛나는 별똥별처럼 강렬했지만 브라이턴의 방어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연계 플레이, 클루셉스키와 존슨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체스판과 같았지만, 마지막 연결고리가 빗나가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왼발 슛 시도도 수비에 막혀버렸습니다. 존슨의 크로스 또한 히샬리송에게 도달하지 못하며 골 기회를 놓쳤습니다. 브라이턴의 추가 골 기회는 마치 번개와 같은 빠른 공격으로 토트넘의 수비를 위협했습니다. 이고루와 페드루의 연계 공격이 밀러에게 이어졌고, 그의 중거리 슛은 강력했지만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운명의 여신이 토트넘에게 미소를 지은 순간과 같았습니다. 토트넘의 존슨을 활용한 우측 공격은 팀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존슨의 침투와 슈팅 시도는 빠른 타이밍과 예리함을 가졌지만, 브라이턴의 수비에 걸려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뺏긴 후 발생한 위기 상황은 마치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호나노테의 역습과 에메르송의 결정적인 차단은 경기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비카리오의 재빠른 대처는 토트넘에게 안도의 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브라이턴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은 이 경기의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웰백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부호나노테의 득점 시도는 토트넘 팬들에게는 순간적인 공포를, 브라이턴 팬들에게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심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 경기가 얼마나 치열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턴의 대결은 계속되는 역동적인 공방전으로 축구 팬들에게 큰 흥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마치 극적인 소설의 페이지를 넘기듯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과 호이비에르, 히샬리송의 연계 플레이는 토트넘의 공격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벤 헤케의 태클로 막혔을 때, 그것은 마치 큰 기대 끝에 아쉬움을 남기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비카리오의 탁월한 선방 능력은 토트넘에게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전반 45분 페드루의 1대1 기회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낸 그의 선방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는 마치 마지막 순간의 위험을 피하는 영웅적인 장면과 같았습니다. 토트넘의 절호의 기회를 놓친 순간은 경기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히샬리송의 날카로운 슈팅이 골대를 막고 튕겨나가는 모습은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중거리 슛도 아쉽게 골대 옆으로 흘러가며 팀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턴의 역습은 계속해서 토트넘을 위협했습니다. 밀러의 전진과 페드루의 공격은 마치 빠른 속도의 춤과 같았습니다. 이는 토트넘 수비의 연속적인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히샬리송의 오프사이드는 토트넘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가 세 번째 오프사이드를 기록하며 득점 기회를 날렸을 때 그것은 마치 기회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득점이 취소된 장면은 경기의 변화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계속해서 놀라운 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턴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은 축구에 불가피한 긴장감과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는 두 팀의 노력과 전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달려있으며 축구 팬들은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